네 안녕하세요. 보건포인트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저희가 IP 테이블즈에 대해서 기본 명령어들을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IP 테이블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UFW라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칼리뉴스에서 있는데 칼리뉴스에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조금 정책이 이상하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우분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리뉴스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분투에는 전번에 제가 가르쳤던 IP 테이블과 이번 시간에 할 UFW 모두 반영이 될 겁니다. UFW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현재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FW라고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H 하시면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네이블, 디세이블, 디폴트, 로그 정보들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UFW 같은 경우에는 IP 테이블즈 기반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이제 IP 테이블즈의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UFW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tatus라는 명령을 그 argument를 통해 가지고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FW, 그 다음에 status라고 하면은 inactive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E가 설치가 되어, 그 동작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IP 테이블즈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아무것도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룰이 바뀌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했냐면은 IP 테이블즈 목록까지만 현재 확인을 한 것이고요. 자 UFW, 그 다음에 동작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인에이블을 하시면은 동작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그래서 인에이블을 하시면은 파이어월이 현재 액티비티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시스템이 시작할 때 인에이블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UFW, status라고 다시 명령을 하시면은 이렇게 active라고 이렇게 떠요. 이제 동작이 되는 겁니다. 동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UFW, 그 IP 테이블즈, IP 테이블즈, NL이라고 아까 명령어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형어가 동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IP 테이블즈에서 하나씩 추가한 것보다 뭔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 보이죠. 지금 현재 보면은 룰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UFW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으로 되냐면은 모든 것들이 우선은 첫 번째는 차단이 됩니다. 우리가 안에서 들어오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인바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차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면은 외부에서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서버 쪽에 방화백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모두 다 차단.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웃바운드로 되는 것들은 현재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파치가 현재 제가 설치를 했고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아파치2를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금방 전까지 접속이 됐던 거를 다시 한번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접속이 안되죠. 외부에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IP 테이블즈로 하나씩 하려면은 뭐 드롭이나 얼로우나 이런 것들 명령을 통해가지고 모든 포트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자 근데 이 UFW는 굉장히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UFW 그 다음에 얼로우 아니면은 대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얼로우를 하시면은 포트를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로우하고 난 뒤에 80포트라고 지정을 하시거나 80포트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TCP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80의 TCP포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니면은 80으로 이렇게 치시면은 TCP하고 UDP하고 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선은 80 TCP만 이렇게 허용을 하고 난 뒤에 다시 IP 테이블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NL로 명령어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쪽이죠. 이쪽에 지금 현재 보면은 유저 인풋이라는 곳에 여기에 정책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우리 IP 테이블즈 반영되듯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현재 모든 소스 쪽에서 데스테이션으로 80포트가 허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접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같은 화면이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딴 데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접속이 되는 걸 볼까요. 이렇게 접속이 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데니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데니 이런 식으로 데니를 하시면은 다시 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네이버.com을 잠깐 갔다가 다시 한번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네 이게 접속이 안 된 겁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캐시에서 불러온 것이고요. 현재 보면은 접속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장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예 Allow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Allow에 80포트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예 지금 현재 add가 됐는데 똑같죠. 예 명시한 것은 아까 그 출력 예 출력은 다 똑같은데 다시 IP 테이블즈의 목록을 보시면은 어 지금 현재 위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UDP까지 지금 현재 안에 들어온 거 업셋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UDP까지 들어와 있죠. 자 이 UDP까지 들어온 것은 이제 80포트라고 그냥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0 이렇게 숫자만 지적을 하면은 예 이렇게 UDP하고 TCP하고 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용하는 건 굉장히 쉽죠. 만약 여러분들이 IP 기반으로 뭔가 허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UFW 그 다음에 Allow 프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P를 192.168. 잠시만요. 제가 이쪽 IP 대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도 대역이죠. 그래서 이쪽 대역에서는 저희가 내부 IP 대역에서는 내가 이 IP 대역에서는 허용을 다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C클래스에 대해서 모두 다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다 차단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차단이 되는데 같은 대역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Allow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특정한 프로토컴만 내가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UFW, 그 다음에 Allow, 그 다음에 프럼, 그 다음에 이 대역에 대해서, 이쪽은 이것 대역에 대해서는 Allow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다른 IP에 대해서는 0에 24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내부 IP이지만은 또 이제 다른 쪽 우리 오피스 구간에서는 이제 좀 다른 것들을 다 차단하고 싶고 어떤 것만 열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To Any, To Any, 그 다음에 포트는 내가 22번 포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CP 형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어주고 싶다. 뭐 8권 포트죠. 8권 포트요. 8권 포트에 대해서는 열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이냐. 이쪽 대역에서는 그 다음에 파트, 어느 파트로든 8권 포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정해주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IP 테이블즈로 진행을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룰도 여러분들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UFW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